Q. 유재야, 뭐하니? 빨래한 옷 어머니 방에 갖다 드리려고요. 어 그래 고맙다. 쉬세요 어머니. 아무리 내 남편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하필 가정 있는 남자 툭툭 건드리는 거 그거 본인한테 부끄럽지 않아요? 주경이가 감옥에 간 사이에 하필 가정 있는 남자 툭툭 건드려서 이혼시킨 당신이 부끄러워해야죠. 장기훈 와이프인 내가 있는데 이렇게 네 맘대로 밀고 들어와? 나 너한테 배운 건데? 뭐? 너 신주경 감옥 갔을 때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이 집에 들어왔다며? 서이제 넌 언제나 신주경을 말하면서 날 자극했어 아무리 신주경 친구라지만 신주경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 수아 넌 수아를 구할 때도 순식간에 달려든 오토바이를 향해 몸을 날렸지 그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자식을 향한 엄마의 본능이지 수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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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 수아도 본능적으로 네가 엄마라는 걸 느끼고 널 따랐던 거고 서이제 넌 신주경이 확실해 두 가지 sagt 감사합니다.